폐건물에서 도혜수 씨 만날 때 거기 나도 있었어. 그때 자기가 그랬어. 단 한순간도 날 사랑한 적 없다고.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. 왜 또 울어? 모르겠어. 난 알아. 날 사랑해서 그래. 아니야. 난 그럴 수가 없어. 자기는 늘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. 널 소개했으니까. 예전에 나 공부할 때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면 항상 자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. 그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. 갑자기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어. 그때 난 늘 불안했고 화가 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났어. 그런 나한테 자기는 남들처럼 다그치거나 조언하지 않았어. 자기는 요리를 배워서 나한테 음식을 해줬어.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. 난 그렇게 다시 괜찮아졌어. 자기는 나를 사랑해. 나는 그렇게 느껴. 난 널 사랑해. 지원아. 나는 널 사랑해, 지원아.